반갑습니다. 하우드경제TV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LNF구요. 오늘 2차전지 쪽이 조정이 다시 한번 또 강하게 나왔죠. 오늘 제가 느낀 것은 LNF를 딱 봤을 때 아 어제 에코프로가 밀리면서 나머지 2차전지 종목들을 쭉 올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올려주는게 오늘 한번 또 매도하기 위한 그런 좀 각을 잡았던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구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을 개인투자자의 힘으로 뭔가 거스르고 주가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데 그냥 마냥 버틴다라고 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시장의 흐름을 캐치하고 올라가는 종목에서 신나게 매매하시다가 그 다음에 또 2차전지의 강세턴이 온다? 그럼 그때 2차전지 쪽으로 또 다시 한번 내 계좌의 비중들을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 시장은 명확한 순환식 시장입니다. 2차전지가 먼저 올라갔다? 그러면 오늘 다양한 업종들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쪽에서 또 자금들이 들어갈 거고 이때 중간에 들어가서 매매해야죠. 그러다가 2차전지가 다음 때 올라온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2차전지는 지루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때 마냥 내가 여기에 들어간 비중이나 그런 것들 그대로 두고 기다리고 아무것도 매매 안 하고 그냥 기다린다? 그러면 그 시간동안 올라가는 많은 종목들을 볼 때 멘탈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들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라인 뭐 사실 그래봤자 최근에 늘 보여주던 그 박스건 안에 그대로 또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딱히 뭐 안 좋게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댓글에 달아드립니다. 이거 누르시고 무료체험 신청서 작성 누른 다음에 LNF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체험 종목들을 같이 매매하실 수 있다. 지금 매매 시장 흐름 견조하잖아요. 올라가는 거? 매매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계좌에 수익 나는 거고 LNF를 들고 계시는 가장 큰 이유? LNF로 수익 내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장투하시는 분들 평단 진짜 뭐 이렇게 10만원대에 들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뭐 충분히 기다릴만한 조정 구간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2차전지 강세를 단기적으로 보고 2차전지 가지고 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최근에 들어왔다? 그런 분들은 약간 좀 박자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229,500원인데 뭐 이러면은 사실 22만원까지도 다시 한번 찍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월요일날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해도 오늘 어제 오늘 보여준 이 두 개의 캔들만으로 당분간 뭐 전고점을 향해서 액티브하게 도전을 해준다던가 이럴 확률은 제 관점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하루하루 대응 잘 해가지고 이 하루하루 대응이 잘 맞아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고 중간중간에 시장이 뭐 변동성을 보여준다거나 그러면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 내려올 때도 평단 라인 맞춰가지고 24만원대, 3만원대 20분들 비중 조절하시라고 계속적으로 코멘트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오늘 왜 이런 시장이 나와주냐라고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애들의 시가총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죠?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그냥 계속적으로 팔아도 걔네들 외국인이랑 기관들한테 빨간불이 명확하게 찍히는 포지션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을 맘 놓고 팔면은 시장의 지수가 못 버팁니다. 코스닥이. 왜냐? 시가총이 너무 커졌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미장의 빨간불이다. 그러면 코스닥도 빨간불을 만들어 주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 두 개는 팔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상세시키고 지수를 끌어올리게끔 다른 종목들, 다른 업종들로 이 매도금액을 그대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가 올라갔죠? 한두 개가 올라간 게 아니죠. 바이오 올라갔죠. 셀트리움 그룹주들 오늘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 다음에 게임주들 올랐죠. 뭐 위메이드 그룹주들, 컴퓨터스 그룹주들. 그 다음에 반도체. 반도체 중형주들이 대부분 코스닥이 있습니다. 뭐 오늘 뭐 대부분의 등락률 상위 보면은 위쪽에 반도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론 로봇 쪽도 많이 올랐지만 로봇은 어제 오늘 그냥 강세가 이어져 나온 그런 상황이고 로봇주들을 제외하고 놓고 보면은 지수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업종들이에요. 바이오, 코스닥의 거의 뭐 과거 주도권을 쥐고 있던 명확한 대장업종이었죠. 그 다음에 게임주. 게임주들이 코스닥을 올리던 때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 애들은 대부분 테마주의 영역이 아닌 외국인과 기관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덩치들이 다 기본값은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얘네들을 내리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들어간 돈들이 오늘 이 정도 등락률 상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를 딱 올려줄 때 이 정도 지수가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차전지 쪽에 만약에 비중이 내가 많이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 비중들을 이쪽으로 빨리 뿌려줘야죠. 그래야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빠른 수익, 회전률 이런 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결국 2차전지가 당분간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해도 다시 한 번 또 2차전지 턴은 올 겁니다. 1월 달에도 그랬고 지금 두 달 동안 강세를 보이다가 그다음에 시장이 한 번 돈을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너무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좋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2차전지가 지지부진할 때 다른 올라가는 종목들 매매해가지고 똑같이 수익 내면 됩니다. 내가 2차전지 종목에 매수를 넣은 이유? 2차전지가 지금 강했기 때문에 매수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거기다가 플러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어떤 성장성. 그런데 장기 투자하는 분들의 포지션이랑 내가 그냥 지금 2차전지 강세를 보고 들어온 분들의 포지션이랑은 명확하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관점도 다를 거고요. 마인드도 다를 거고요. 평단도 다를 거고 비중도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LNF를 어떤 관점으로 매수를 했는지 내가 매수를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시장에서 지금 당장 그러면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주말에만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양매도 나왔고 연기금 투신 다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월요일날 반등이 나와준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조금 애매해 보인다.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워낙 더 높은 데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잡아주기 전까지는 이런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저희 채널 추가하셔서 LNF라고 남겨주셔서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시장 흐름은 지금 좋아요. 2차전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빨간불들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빨간불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외국인과 기관이 자금을 넣는 곳들 이런 데서 다양하게 매매해 보시면 오히려 2차전지만 가지고 내가 대응을 할 때보다 수익적인 측면은 훨씬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매 난이도도 더 쉬워질 거고요. 많이 LNF라고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 이 정도로 딱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주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